여기서도 그 비밀을 공개하진 않았네요 여기서도 그 비밀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모든게 많고 마멜콩이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일단 맨 뒤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같은 경우는 오우 이거같은 경우는 저거 구해서 저번에 리뷰한번 올려드렸었죠 이거랑 하나씩 봅시다 난 POP에서 못 구하는게 이런데서 되게 많더라구요 이건 그냥 POP네 이건 POP POP 우리가 그냥 일반 알고있던거 레베카도 새로운 버전 있나요? 레베카 새로운 버전 이것도 POP네 저 이 피규어 강추드립니다 이 피규어에는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이 피규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더이상 말씀 안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그냥 후회 안하여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여기서도 그 비밀을 공개하진 않았네요 여기서도 그 비밀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만 오픈될까요? NO NO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상디? 이거 레진이나 레진 상디 레진 루피 루피 이거 여행 떠날 때죠? 2년 뒤 여행 떠날 때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 오색실 도플라밍고 오색실 이쑤시개 5개 박아냈네 멋지네요 이거 좀 멋지네 도피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니모나카타 허팝 king 틱집어라 bureau locked 편을 그리구 두레곤야?! 두레곤도 있네?! 저거 지금 두레곤도 있네 및 κ 도 quando 묹카리를 비치고 ل 이런 돌 이런 노 나야 오른 자 어렵다 드래곤 라이머나 카드 비교 그리고 드래곤도 있네 아 몽치대 드래곤도 있네요 이건 몰라 나 이거 처음 본다 스크래치 아프 어 얘같은 경우는 많이 안살거 같은데요 일단 초진성에 대해 뭐하는거 있네 초진성에 대해 뭐하는거 다 레진인갑다 이것도 치매하트 버전이 있는데 치매하트는 아니네 치매하트는 아니고 그리고 도피 야 이것도 저희집에 지금 이거는 있네요 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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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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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강추합니다. 이 피규어도 행콕 이 피규어도 비밀이 있어요.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저 있는데 제가 이젠 보여드렸었죠? 어우 감당 안 돼요. 이거 강추 이거 콜 대박 이건 가격 좀 있는데 저 퀄리티 강추합니다.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. 개강추합니다. 다섯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우 수창이 칠리팔님 감사합니다. 수창이 칠리팔님 너무 감사하고요. 칠리팔님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창이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삼중장 삼중장 품절이네요. 이것도 이제 어우 또 백개 감사합니다. 수창이님 또 백개 넘나 감사하고요. 수창이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창이님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창이님 감사합니다. 후지토라 후지토라 이거 POP가 아니라 뭐야 아 레진이야? 야 좀 괜찮다 이거 몸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까지 좀 이게 좀 구현해 줬으면은 수창이님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거 뭐야? 저거 밑에만 주는거냐? 설마? 다시 한번 보자. 아 액세서리 아 이 밑에꺼 오오 이 밑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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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창이님 또 백개 감사합니다. 수창이님 또 백개 감사합니다. 띵호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스모커도 있네요. 야 이건 POP가 낫다. 야 왜 이렇게 고추가 팬티 낑겼냐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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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기 했었어 많이 봤어 이것도 매물 많은 것 같던데 충격파 처음 나왔을 때 뒤에 정이 안 붙여있어가지고 갓고크 어 반호가 돼있네요 갓고크 간지나네 마르코가또 마르코가또 이거는 그냥 아 이건 POP 악세사리네요 팔에다 넣는거 악세사리 이 날개만 파는거봐요 날개 날갑지 행콕 행콕은 이 부분 봐야죠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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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오포스 오우 와 와 요즘 괜찮은데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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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orporated 나trp 어 뷌리언트 펑크 퀴즈 괜찮네요 우르진이 있어요 우르지도 괜찮아 이거 가격대 성능비 괜찮아요 10만원 초반에 샀다는 걸로 기억나는데 난 되게 싸게 샀어 이거 괜찮아요 우르진 요즘 핫해 핫해 헐 짐벨 퀄리티 괜찮다 그래도 pop보다 이게 낫다 짐벨 와포루도 있네요 이거 무슨 액세조루야? 하트면 핸콕이겠죠? 와포루 로르미아조루 пу핑깝니다 레진이 사실 낫긴 낫네 오우오오오오舞 갓 멋지네요 되게 퓨프만 있는데 가격은 설치하네요 퓨피같은건 봤던건 안보고 아수라 오우야씨 오우 이것도 간짓하네 루피가 도플라밍고 춥박 날리는 부분이네요 오우씨 베르구형 베르구형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도플라밍고 그 고급 사찌 사찌 얘도 진짜 몇정만 안나왔었어요 조금 나오다가 아 수청이님 또 몇개 감사합니다 수청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윈님 감사합니다 에 이 열매 들고 깜치다 죽었죠 에 치치한테 걸렸죠 감사합니다 오우 이거 POP 악세사리구나 크간지꺼 크간지꺼 오우 악세사리야 이것도 마르쿠 야 이거 좀 멋있다 많이 멋있네요 이거는 미스터스리 미스터스리 시나 치나 시나로 못쌌구나 나도 오면알아봤을때 몸매 구박 미안해 이 ус 자 이 야 이거 보일락말락 역시 바로 품절된거 보소 소름 소름 개소름 이건 치매한테 정품이네요 니코노빈 저희 지금 이 가격에 못살걸요 이거 오 쿠마 요오 전보 벌레들이고 둘 다 존나 멋있네 이거는 라피트 나미 와 이것도 띵장면인데 원피스 띵장면 중에 하난데 코비까지 살렸네요 아니 코비까지 와 코비까지 살렸네 이걸 코비 끼어 팔기 바지로 케이스도 나왔고 요즘 아무래도 이제 초신상 애들이 조금 깝치다보니까 좀 나오는데요 와 카드가 좀 잘살렸네 코스트가 좀 잘살렸네 틀면